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네 여러분 거칠고 카리스마 있던 대현이는 같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 정대현 솔로 아티스트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이분들에게 벌써 솔로 무대를 보여드릴 생각을 하니까요 벌써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사랑해주세요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랩까지 완벽한 올라운도 정대현의 아잇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연쇼 저는 이분을 보면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요? 아니 벌써 데뷔 8년차신데 비주얼만 봐서는 전혀 선배님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동안이시라 후배들은 부담이 됩니다 아니 센쇼도 엄청 엄청 동안이잖아요 또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뭐 감사합니다 네 같은 동안끼리 질투하게 업기고요 시간을 거꾸로 달리는 남자 BAP에서 솔로 아티스트로 도약한 정대현씨의 무대를 바로 만나볼게요 터쇿 넣어 감사합니다.